연방의회에서 아시안 혐오 증오범죄 방지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증오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독자적인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 49지구를 관할하는 중국계 에드 차우 하원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발의한 증오범죄 처벌 강화 법안 AB28이 주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앞서 지난 화요일 주 공공안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현재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안은 증오 관련 경범죄의 경우 벌금을 현행 2,5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중범죄의 경우 현행 1만 달러에서 1만 2,500달러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벌금은 증오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용도로 사용됩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연대 Stop AAPI Hate Coalition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 전국에서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3,800여 건 발생했는데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700여 건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시안 증오